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싶은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관리위원회 이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게 제도를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짜 사전투표자 수를 발표하는지 아닌지를 현재로서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그래서 4월 10일 공직선거 총선 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히 이제 김삼환 김상환이죠. 김삼환 목사님. 김삼환 목사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시죠. 이제 선거 문제를 예배 시간에 간단하게 다루셨는데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은데 이제 4년 만에 그렇게 대형교회 단임 목사는 아니시고 원로 목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늦은 감이 없지만 환영하면서도 나라가 참 많이 부패한 나라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라가 이제 선거 사기가 이렇게 만연되면 예배도 제약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부정선거를 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참 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는데 전혀 한국에 계신교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딱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보더라도 굉장히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다행히 이제 김삼환 목사께서 말씀을 하셔야 할 그 내용도 오늘 한 주제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좀 시계를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한민족 역사 전편을 통해 가지고 아마 지금이 대한민국 국력이 가장 강한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손에 꼽을 쓰는 시기가 지금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하게 행운 아들입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감사함이라는 것은 금세 또 잊혀지니까 세상에 정말 당연한 것은 없는데 그런 당연한 것을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또 물질의 다과를 막론하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며칠 동안 계속 보는데 아르메니아 로마보다도 기독교를 먼저 공인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죠. 이 아르메니아가 위로는 조지아 좌측으로는 터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란 그리고 오른쪽에는 적수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그런 국가하고 국경을 면하고 있는데 이제 모두 다 회교 국가의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이 아르메니아가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됩니다. 300만밖에 안 되는데 참 그러니까 이런 인구 대국들하고 맞서 가지고 종교도 다르니까 참 살아남기 가 힘들죠. 이 아제르바이잔에게 최근에 아르메니아가 갖고 있던 아주 아르메니아 거주지를 다 빼앗기게 됐죠. 그리고 또 터키하고는 인종 청소 사건이 있어 가지고 아르메니아 인구가 그렇게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가 참 힘든데 이걸 보면서도 나라를 참 잘 이렇게 근사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 전투도 패배했는데 아르메니아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추적하시는 분에 다르게 되면 군 관계된 그런 부패나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만 명 이상 정도의 상위 군인들 다리나 팔 같은 데 치명적인 그런 부상을 입은 분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참 보면 특히 강대국들 텀바그니 속에서 이렇게 국가가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우리는 이제 운 좋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고 전쟁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잘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워낙 내가 볼 때는 부패한 것 같아요. 나라가 물질적인 부패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대법원들 대법관들 검찰 경찰 대통령실 성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아르메니아가 겪는 고통을 보면서도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 이제 바뀌어 가겠지만 그래도 현재는 한민족이 중심이 된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의 독립이나 자리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건강해야 되는데 도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번에 이제 선거 문제를 보다 보니까 야 나라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부패했구나 그래서 외침이 있으면 과연 이 나라를 제대로 지탱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장덕기 씨님 말씀처럼 지금은 왜 젊은 피가 끓는 학생들의 정의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정의심 자체가. 정의심 자체가 없어진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 세대가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불의에 한가하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세대 같습니다. 정의로움을 갈구하고 불의에 한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중앙일보를 보다 보니까 이 영화가 하나 나오더군요. 비욘드 유토피아 30일 날 개봉하는데 여기 이제 김현석 촬영감독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냥 보통 영화가 아니고 북한을 탈출해 가지고 중국 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라오스를 거쳐가는 과정을 전체를 목숨을 걸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네요. 비욘드 유토피아. 탈북민 일가족의 탈북 경로를 아주 특별한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 되시는 분이 김현석 촬영감독이신데 깜깜한 밀림에서 한국까지 카메라를 들고 목숨을 건 여정이었다. 이거를 참 보면서 이 영화에 크게 이제 기여하신 분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이제 군 장교 출신인 여기에 이소연 씨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번 다큐멘터리에 본인이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이분의 아드님이 지금 북한 땅에 있는데 그 아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그런 말씀 가운데 서울 용산의 한 극장에서 열린 비욘드 유토피아 시사회에서 북한의 장교 출신인 탈북민 이소연 씨는 한국의 정착에서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4시간 따뜻한 물과 전기가 나오고 배고프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 이야기에 세상에 알려지면 북한 정부가 아들을 죽이지 못할 것 같다는 희망으로 참가했습니다. 24시간 따뜻한 물과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 데도 가끔은 있겠지만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고 일을 하면 배고프면 피할 수 있는 사회에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런 축복이고 감사해야 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선대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의 덕택으로 지금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나라를 역주행시켜 가지고 다시 전체주의 체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목전에 바로 눈앞에 선거를 완벽하게 장악해 가지고 국가를 역주행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배가 불러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아무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거의 다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긴 것을 빼앗길 가능성이 대단히 큰 거죠 절대 당연한 게 아닌데 그 당연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기 때문에 빼앗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24시간 따뜻한 물과 전기가 나오고 그건 lng를 사고 천년가스를 여러분 사고 석유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까 배가 고프지 않는 것 일하면 여러분들 최소한 배는 안 고우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러나 이것을 다 당연하게 여기고 복에 개운 나머지 이제 선거까지 완전히 뭐죠 그냥 다 무너뜨려 가지고 그냥 나라 자체를 역주행을 완전히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도처에 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다 침묵하고 가끔가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뭘 느끼는 거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과연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제가 볼 때는 물질로만 부패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부패한 겁니다 누구도 나라의 안이라든지 후손들의 안이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남이 해결해 주면 되고 그냥 남이 해결해 주면 땡큐 베리 마친 거고 남이 해결 안 해 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방송에 비욘드 유토피아 그런 김연석 촬영감독의 그런 소개 기사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의 이제 그런 장교 출신 이웃 소연 씨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봤던 그런 다큐멘터리 이 아르메니아가 300만인데 주변국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전쟁을 당하고 터키가 유발했던 그런 아르메니아인들의 대량 학살은 아르메니아 현재 인구가 300만이니까 두 가구 가운데 한 명 정도가 친인척이나 가족들이 그 학살해서 살해를 당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부적 결속을 강화하고 부패하지 않고 정의로움을 구하고 이랬지 않으면 이렇게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의 시절도 금세 저물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